은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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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밥 뭐 먹지? 더 늦게더 비싼 수시 먹으러 가자 카페랑 밥 먹는 것까지 해서 도합 3만원 안으로 먹으래요 아 나 어떡해 너무 떨려요 나 진짜 강남 이렇게 돌아다니고는 진짜 거의 처음이야 우와 사울 구경은이야 건물들 진짜 높아요 우와 옥수수 빨아 빠르마게트가 30짜리가 있어요? 우와 사람들 막 걸어다녀 그럼 대구여서는 기어다니냐고요? 아 그렇네 서울 점원 시골주의 사람들이 날 쳐다노네 내가 너무 도시기여자가 일단 작가님 돈이니까 사치 부려볼까요? 작가님 돈이니까 사치 부려도 되겠지? 이렇게 혹시 세콘달콤은 없나요? 편의점이 사치라니 편의점이 사치 부려도 되겠지? 아 밥 뭐 먹지? 밥 뭐 먹지? 밥 뭐 먹지? 쟤 알바 어떻게 봐 어 잠깐만 아 맞다 나 길 나 길 보면서 왔었어야 했는데 병원이 어디더라? 아 잠깐만 나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 나 무서워 이러면 안됐나봐요 아 잠깐만 나 핸드폰도 없어서 지도도 못 봐요 아 잠깐만 나 단순히 왜 됐는데 안 보고 왔어 어떡해? 아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긴가? 아 여긴가? 저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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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저긴 맞나? 아 너무 웃툼게 모르겠어요 아 너무 웃툼게 모르겠어요 일단 진정점에 오르고 빨리 찾았어요 아 여기가 잠깐만 여기 기억해 들어야 돼 빨리 기억해 들어야 돼 빨리 기억해 들어야 돼 일단 손에 든 핸드폰으로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길 기억해야 돼 자 여기에요 여기 옥수수 팔았어요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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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소방전이 하나 있어요 위인은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면 번호 따위니깐 편의점 가서 삼각깃밥 먹으러 가시죠 참치 김밥 하나랑 모짜렐라 라볶이로 하고 사이다 하나 주세요 가격? 가격 안맞은거 가격이 안맞다 릴라야 먹고 싶은거 맘껏 시키고 계산은 특수들이 할거라고 하면 참치 마요 김밥이 4천원이고요 모짜렐라 라볶이가 5천5백원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1만5백원 사이다 하면은 1만5백원 오 마이 갓 1만5백원 짜파수 1만5면 괜찮나 뒷싼은 모든 내돈안이 아니잖아 작가님 돈이 spilled 나 잡잔 들어오면 할 거냐고 하는데 나 무서워서 못해 안 해도 웃겨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뽑기방이다 뽑기나 안가? 여러분 말만 하세요 내가 다 뽑아줬구만 얼마야 총만의 1위라고? 작가님 1억만요 비밀이야? 처만 뺏은 거 비밀이야? 지금이다 딴 데 가자 딴 데 가서 놀면 되지 마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럴까? 이렇게 쫄라대면 내가 어쩔 수 없어 나 작가님 지갑 놓고 갈 뻔했어 아 님들이 한번만 더 하자고 안 했으면 잠깐만 지금 놓고 갈 뻔했어 우와 소름기죠? 우와 소름기죠? 그런 의미로 천원 하나만 더 뺏어 쓸게요 눈 쪽 미간에 눈꺼풀인가요? 뭔가 하나 튀어나와요? 이거요? 화장한 건데 응 가면 사인해줘 당연하죠 당연하죠 김은별 최고 행복하시고 돌풀이에 걸려 넘어져 드시지나 마세요 또 드시는 거예요? 어? 제가 사인 드릴게요 이거 사인이었어요? 이게 사인이었어요? 그래머라고 해야죠 저거 귀엽죠? 네 저거 사인죠? 오 안녕하세요 다 완전 디미 행복하시고 어디 칼맞아 뒤지지나 마세요 어? 행복하시고 굶어 지지지나 마세요 어? 사인 거 찍어드릴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잉 투수한테 딱만 맞으면 마눈 어? 마눈? 죄송한데 네 좀 때려주실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두 분 다 두 분 다 한 번씩만 때려주세요 세게 해도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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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때리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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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밖에 안 나오세요 어디서 넣을까요? 아니 아니 그렇게 안 물어봐 아니 아잉 어? 돌리님 왜요? 돌리님이 오신다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기다려야겠네 아 아이 참 작가님 직업이 손에 잡혔잖아 더 쫄 수 없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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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어? 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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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덩이 조금 있으면 없어지거는디 진짜 침천중해 이하가 부모님의 한 45분 정도 에? 얼마나 걸렸지 서러스 30분이라고? 어? 아 15분이예요? 15분이래요 15분이래요 죄송한데 한 대 때려도 돼요 오늘? 하하하하 가시죠 아니 꿀밤 한 대만 때려도 돼요 아 가시죠 저쪽에 어? 뭐지? 어? 여긴 어디지? 잠깐만요 미친거야 정말? 아니 은별아 우리 너 믿고 왔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 여기가 어딨네 그거 사자주려고 그랬는데 저요 그 안경에 코 달린 왜요? 와난 언니 원래 아 저 작가님한테 그거 만들어준다 했어요 뭐? 그 방문에 다는 폰말인데 가짜 코에 방 근데 오늘 하연이 밥 먹어도 돼요? 아니요 안돼요 그 병음밥 먹어야 돼요 그럼 가서 우리 치킨 치킨 눈앞에서 치켜줄까 눈앞에서 치킨 눈앞에서 치킨 제발요 제발요 근데 너무 슬퍼 이 그림 불 켜는데 저기요 저기요 야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은데? 저요 네 제가요 네 제가요 네 제가요 네 아마도 네 아마도 왜 왔었어? 유 취할 거 같다고요?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머리 시네 시 대머리야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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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싶은 건가 괜찮아? 눈물 나 눈물 나 눈물 나 아 슬퍼 이감경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아 정답 아 눈물 나 디지몬 디지몬? 디지몬? 아 혹시 그건가?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나는 수면맞추 하면 포켓몬 꿈을 그렇게 꿨다 수술은 어떨지? 디지몬 꿈을 꿨는가? 어? 여기요 서강준이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서강준이 된 기분 어떠신가요? 뭔 드립이에요? 수술하기 전에 서강준 내꺼라고 으 여자를 꼬시고 다닐꺼다 여자를 꼬시고 다닐꺼래 여자를 꼬시고 다닐꺼래 꼴갓 그만 떨고 빨리 일어나 꼴갓 그만 떨고 일어나 꼴갓 그만 떨고 일어나 이거랑 거나 안가 아이엠 원하나 저거님 돈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어요 이 주세요 아이씨 아잉 아잉 저거 이제 이제 서강준이 이제 가자 까짱 바이 바바이 바바이 까짱 바이 일어나면 전화하세요 제 핸드폰으로 바바이 외로워 보여 아잠깐만 리모컨 지워주고 가던데 여기 곰돌이 두고 가도 되나? 그래 곰돌이 곰돌이 visa 아이돌은 은별이가 뽑은 곰돌이 인덱이 나 pets arks